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. 그렇게 한참 뒤에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뭐야? 내 말 뜻은 몰라서 이래? 어? 아니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? 진짜 이런 말투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지금 이런 것까지 따지 못할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라고? 결혼한다고? 오빠 이거 뭔데? 지금 이게 말이 돼? 설마 나랑 만나면서 나 몰래 양다리 걸친 거야? 우리 겨우 몇 달이야 몇 달. 헤어진 지 반년밖에 안 됐다고. 그러니까 내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상황 설명 똑바로 해. 이거 뭐야?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필터링도 없이 그 제 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어요. 그리고 남친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제가 말을 끝내니까 그제서야 말을 꺼냅니다. 이런 말을요. 그래 설명은 해줘야 되겠네. 다른 거 없어. 너랑 헤어지고 같은 회사 동료한테 고백 받은 거요. 만나보니까 좋더라. 가치관도 잘 맞고 다 좋더라고. 그래서 결혼 결심한 거요. 이게 다요. 이 정도면 설명되지. 그리고 또 하나. 괴한한 오해 생긴 일 따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너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그래도 네가 내 연인이었는데 내 손으로 차단까지 하는 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겠냐? 어? 이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어요. 정말 지금도 안 믿겨요.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고요. 무려 3년 동안 함께한 연인과 헤어지고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거기다 결혼까지 결심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. 아니 남자들은 정말 이렇게 쉽게 결혼을 결심하고 그러나요? 원래 그래요? 그리고 오빠랑 결혼한다는 그 여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아직 만난 지 1년, 반년도 안 됐고 그러면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? 이 모든 게 다 말이 안 돼. 혹시 저 두 사람이 맞는 거고 제가 비정상입니까? 내가 이상한 거예요? 진짜 저요? 속이 완전히 뒤집혀 잠을 아예 한숨도 못 잤고 새벽 내내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거예요.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까? 아니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미루자고 했던 건데 그걸로 다음번에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3년 동안 만난 여자를 단숨에 잘라버리고 그 뒤로 몇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는 게 정말 맞냐고요. 이거요. 저 혼자만 완전 바보된 기분이에요. 트루먼셔. 이게 맞는 거예요? 정말?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낫들도 되지 않습니다. 마음 같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가 얼굴 보면서 따지고 싶은데 이제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제발 도와주세요.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그 상황에서 기싸움을 해. 아니 기싸움 지면 혹시 뭐 나가 뒤지는 병이라도 걸린 건가? 2번 지복을 지갑 꺼도 차 놓고는 징징징. 뭐 어쩌라고? 3번 뼛속까지 비혼을 제외하고 서른 훌쩍 넘어서 결혼 못하는 여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야. 계획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거기다 자존간도 완전 바닥에 결혼이 무서워 이러면서 남자한테 다 해줘 해줘 이랄지. 진짜 개노답이다. 네가 그 남자의 매력이라고 언급한 거 그 첫 문장만 봐도 그 남친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하고 사는지 딱딱 보이는데 그냥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걸. 그러지 못할 망정 발목을 쳐잡고 자빠졌네. 그러니까 차이지. 아이고 따라만 가도 되는 걸 그걸 못하니? 아니 그런 게 매력이라더니 네가 튕겨버리면 뭐 어쩌자는 건데? 뭔데? 4번 헤어진 지 6개월이라. 그래요. 마음 아프고 황당할 것 같긴 해요. 근데요. 그저 지기 싫어서 헤어지자? 이건 진짜 편 못 들어주겠다.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이렇게 협박처럼 쓰면 안 돼요. 이 사람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정말 무서운 말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나한테 있는 그런 말이야. 그러니 부디 다음 사람한테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. 5번 헤어지자고 질러버렸어요. 왜냐하면 당연히 잡을 줄 알았거든요. 진짜 이 부분에서 머리가 띵합니다. 아니 왜 그랬어요?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돼? 6번 아니 남자가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확인을 했고 너도 대답을 했으며 거기다 계속 기다려줬는데도 네가 끝까지 싫다고 거부한 거 아니야? 어? 3년을 만나고 몇 달 만에 결혼한다니까 배신감 느끼냐? 그럼 반대로 3년을 기다려준 남자 마음은 어땠을까? 거기다 헤어지자고 지가 질렀으면서 왜 징징대는 거야? 어? 이미 너희들 완전히 남남이야. 그런 남자가 결혼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? 참고로 나도 여자지만 그냥 너 혼자만 이기적이야. 꼬시다고 이녀나? 6번 그지같은 핑계 대지마. 너는 절대 결혼이 무서웠던 게 아니야. 그냥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했던 거지. 혹시나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거. 여하튼 멍청한 널 보니까 버나드 쇼의 묘비가 생각난다. 오물조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. 7번 아니 나이가 20대 초반이면 또 몰라. 그 나이를 처먹고도 결혼이 무섭니 어쩌니 진짜 한심하다. 그것도 기싸움 치기 싫어가지고 질러버렸다고? 대박이네 진짜. 8번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혼 전제로 시작했고 거기다 3년을 만났는데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? 장난해요? 야 남자 기분 진짜 개역 같았겠다.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네. 9번 참 어리고 철이 하나도 없네. 나이만 처먹었어. 남자가 그동안 얼마나 이해를 해주고 맞춰줬을지 다 보인다. 남자가 져주는 거. 이건 어디까지라 내 사람일 때 그런 거요. 딴 데로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라고. 왜 착각을 해? 안 봐도 흔하지. 그동안 정말 수많은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왔었지만 그래도 자기 사람만 바라보고 의리를 지켜왔는데 이렇게 대놓고 철없는 미친 소리를 해대니까 어? 눈이 도냐 안 도냐. 이거는 응석도 못도 아니요. 그냥 진짜 철이 없는 거요. 영심해라. 남자가 계속 받아주는 건 여자가 잘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요. 그냥 아직 사랑하니까.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. 댓글 쓰니?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 보니까 그냥 다 내가 이기적이었다. 뭐 이런 거 같네요.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결혼 전제에 오케이 한 거면 상대방이 하자고 할 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. 이건가요? 나는 그냥 버거웠고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이라고. 그래. 내 이해가 필요한 영역도 아니고 난 이제 그냥 남이죠. 아니 오히려 남보다 못한 그저 3년 사귄 전 여친일 뿐이겠죠. 그냥 너무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. 6개월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 알아가기도 부족할 시간일 텐데 이렇게 결혼 결정까지 해버렸다. 이런 것들이 제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이거예요.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나는 도대체 3년 동안 뭘 한 걸까요? 결국 나만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아요.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고 힘들었던 걸까? 나는. 그 여자분 만나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고 싶어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.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. 뭐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지만 그렇다 해도 그 시간에 그 결정 무섭지 않았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아니야 아니야. 다 필요 없어. 그냥 내가 등신이었던 것 같아요. 뭐가 그렇게 무섭고 버거워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서 질질 끌었던 걸까요? 내가 바보야. 이러고 바로 후기가 올라옵니다. 지난밤 아침에 너무 혼란스러워 내뱉듯이 쓴 글이었습니다. 댓글 중에 쓰니의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다. 니들은 남이다. 이 댓글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. 사실 그래요.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숨어버리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상대방 여자분은 이런 저와 달리 리스크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겠죠. 이거는 질토나 분노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부럽습니다. 도대체 뭐가 그리도 무섭고 버겁고 그렇게 도망을 간 건지 제 스스로가 한심해요. 그리고 그렇게 열받는다고 글까지 싸질러 놓고 또 댓글 몇십 개 보고 생각이 바뀌는 이런 모습도 이런 저런 인간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느껴집니다. 불쾌한 글 써서 정말 죄송하고 그냥 어디라도 말하고 싶었어요.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. 댓글 1반 본문에서 댓글 그리고 후기까지 아니 왜? 뭐? 그런 건가? 아 그렇구나 이런 뭐랄까 쓴이의 급격한 신경 변화가 보입니다. 돈을 못 모아서 미루려고 했던 건지 단순 저울질인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무서워서 그런 건지 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남자녀 헤어진 후 운 좋게 바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거고 뭐 빠른 결혼을 원하고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등등등 그런 반면 쓴이는 뭐 한동안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겠지 뭐 이게 다요. 2번 잘 걸렀다 정말 4번 그래도 마지막엔 많이 생각하고 정신도 좀 차린 것 같아요. 다음엔 뭐 바뀐 가치관으로 연애 잘하겠지 뭐 어? 되딜까? 글쎄 그냥 맞이 못해서 이것도 그냥 비꼬는 말투 같은데 마지막엔 리스크 이재랄 하는 거 보면 얘 아직 정신 못 차렸다. 5번 아니 상대방 여자한테 궁금할 게 뭐가 있어 그 두 사람 서로 회사 동료라며 그럼 어느 정도 쭉 지켜보면서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겠지 그러다 여친이랑 헤어졌다니까 아싸 가우리 하면서 적극적으로 잡아챈 거지 뭐 6번 우리 사촌 형이 한 10년 전이지 2014년도에 결혼했는데 그의 설에 결혼할 여자 데려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더라고 그러다 가을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식장을 갔는데 이런 미친 신부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야 일가 친척들 전부 다 놀라가지고 웅성웅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뭐 그 중요한 건 이거죠 뭐 가치관이 안 맞는다 칩시다 최대한 양보해서 뭐 처음에 약속을 떠나서 말이지 근데 어쨌든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 뭐 억울해 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뭐 근데 마지막 중간에 댓글처럼 좀 쎄하죠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해요 감사합니다